코스트라이더 됐다! 오우 노 오우 노 오우 노 오우 노 오우 노 으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시우드입니다 자 오늘은 브릭링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자 이 로켓카를 이용을 해서 요 구덩이를 빠져나가는 챌린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 로켓챌린지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가볍게 한번 올라가 봅시다 가자! 라어얅 따어얆 아아아아 하하 오우예 올라가다 오오오오오 오우와 대박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지긴 하네 오아안돼 헤헤헤 뒤집어졌어 이러면 실패입니다 어우예 각 давайте 와 근데 이 로켓카가 힘이 상당히 좋네요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와아 오오노오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하하하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이 로켓 챌린지는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면 안됩니다 바로 이 구덩이를 따라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эт 자아 아아악 아하하하하 와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는것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케오케 좋았어 허울노어우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케이! 느낌나 보지 않아!!! 허울노어어우 와어우 호호 와아 사용 개박살 이거 직선으로 올라가면 안되요 직선으로 올라가면 차가 붕 떠서 박살이 나버리네 와아아아 할수있다! 할수있다! 할수 있다! 야 나 나 jest 날란다 날란다 ㅋㅋㅋㅋ 나쁘지 않아? 오케~~~ 이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꺼같아 자 느낌 괜찮아 한칸만 더 한칸만 더 올라가지 야 불 탄다 불 탄다 바퀴 불 탄다 크 어악 Rey와 다 왔는데~~~ 가볍게 통과 해보자고 오케이 오오오호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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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칸 올라가 와 와 또 고스트라이더 됐다 오우 노 오우 노 오우 노 와아아아아아 하아 아 진짜 어이없네 고스트라이더 돼가지고 망했어 아 느낌 괜찮았는데 차량에 불 붙어가지고 오오 이번 한 번에 올라간다 좋았어 오케이 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오오 한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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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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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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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칸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한칸만 더 제발 제발 워호 오우 오우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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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ub 박수 뺐 자 드디어 로켓가로 완벽등반 챌린 Vorses 성공했습니다 오오오오오ie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거 잊지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wanna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블링릭 리슨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와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